아아악! 탈골된 거 아니죠? 탈골된 거 같은데? 어? 이건 나 아닌데? 난다 기립 어? 뭐 하시는 거야?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네 여러분 자기 전에 얼굴 좀 보러 왔어요 자기 전에 잠깐 얼굴 좀 볼까? 싱지보 아 우리 이름이 싱지보 수화만 본명이에요? 싱지수 싱지수 어 예 뭐? 아 소시지 어 소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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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았어 소시지 공항 노숙 체험 중? 그게 뭐지? 공항 공항 도둑 노숙? 시현이 시현이 어 잠깐만 시현이 오늘 공항 도둑 한번 네? 동작 해볼래? 여기 내 목도리 있을까? 갑자기? 안경 있지? 안경 안경도 불려줄까? 갑작스럽게 저 공항 도둑 같아요 오늘 그 안경에 목도리가 있으면 정말 최고일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? 음 음 안돼요 공항 도둑은요 ü 오 롸 이 VLIVE는 이쁜 말만 써야 된단 말이에요 보다 일ές 한자 제목이 될 거 같은데? 진짜 왜 이렇게 세? 저런 공항도 있으면 다 털릴래요. 오 대박수 소리가 내가 제일 아파. 소시지. 연결이 불안정하네. 너무 좋아요. 깜짝이야. 어디야? 여기 그래 어딘지 얘기를 안 해줬구나. 아 여기 그 저기 그 새집 와 있어요 새집. 저희 이사 있거든요. 아니 참새집. 뱁새집. 뱁새집. 뱁새집 와 있어요. 여기 뒤에 뱁새 보금자리고요. 아 나! 그럼요. 뱁새가 햇빛을 실어서 이 커튼. 나는 어둡게 살겠다. 이런 느낌. 와 진짜 웃겨. 심지어 안마 커튼. 그리고 또 빨간색이에요. 본인이 좋아하는 색. 빨간색깔. 이 방에는 안마 커튼이 두 개가 있어. 창문에 안마 커튼. 침대에 안마 커튼. 진짜 잘 몰래 자긴 하겠다. 빛을 모조리 다 막아버리겠다는. 그런 유지적인 게 있죠. 맞아요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뱁새집에 와있습니다. 그렇군요. 뱁새에 보일을 줄게. 보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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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석. 아 이거 잘 먹겠다. 집중해봐. 보석 보석. 아니 근데 보일을 보석 보석하면. 보석 보석. 보석 보석. 보석 보석 벨 skept 싸. 어우 세상에 진짜 진짜 아 너무 웃기다 봐도 너무 리얼했는데 이런 아이돌도 있다니 으아악 넘어지고 새집이 좀 미끄럽네 아직 댓글 잘 안 보여서 점점 앞으로 가고 있죠 너욱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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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시지 음반 초동 커리어 축하해요 어 왜요 초동 얼만데요? 음반? 아 음반 초동 얼만데요? 일단 박수 박수 단체 귀여운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노옵 하나 둘 셋 노옵 이씨 하나 둘 셋 노옵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나 둘 셋 노옵 아 진짜 마지막 하나 둘 셋 두 번째 대략 얼마라고요? 3만 3만? 2만 5천? 3만 25천? 오 우리 되게 그거죠 그 발전 엄청 발전했죠 와우 우리 그거죠 그거 발전 우리 발전했네 대박이다 공방에 들어왔으면 여러분들도 지금 빨리 씻고 자야 할 시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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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뭐 아.. 어.. 집 들어오면 바로가.. 이제 자야지 어 자야지 맞아 아 너무 아쉽다 근데 더.. 더 심각해지고 있대요 사태가 응 그러니까 진짜 진짜 몸조심하세요 썸냐들 맞아 진짜 무슨 일이야 진짜 ㅋㅋㅋ 현실방인 이게 무슨 일이었어요? 아니 진짜 제 의상 세상 힙해요? 어 어... 오우! 오오~~~ 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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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시는 거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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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 뭐야? 아니 아니 아니! 귀엽다! 아니 아니.. 야! 네가 그런 리액션을 하면은 내가 하지가 당황스러워! 코끼리의 눈알이 튀어나오는 건가? 뿌! 뿌! 맞아 맞아! 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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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죠?! 눈알에 집중해 주세요! 왜요? 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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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심의 세계로! 뿌! 하하하하 아하 망했다. 망했다. 하하하하 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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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나 진짜 그런.. 그런 일도 아니었는데. 하하하하 아, 저도 별 의도 없었어요. 하하하하 아, 부부 같네요. 아니, 저거 진짜 불의도 없었어요. 왜 이렇게 많이 웃으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. 나도 잘 모르겠네. 하하하하 우리 썸녀들 너무 덥대요. 그러게요. 왜, 왜 더워요? 오늘 날씨가 좋아졌거든요. 아, 오늘 좀 덥다고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입고 나가도 괜찮았어요. 맞아, 맞아, 맞아. 하하하하 내일부터 원피스 입으려고? 셔츠만 입어? 반파츠만 입어? 셔츠만 입어? 하하하하 그렇군요. 하하하하 아,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.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잠깐만, 잠깐만 화면에서 사라졌다 올게요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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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시지 하하하하 왜 자꾸 소리가 나지? 하하하하 아, 소아언니가 자꾸 하하하하 하하하하 성대에서 소리가 좀 났어요라고 하하하하 뭔지 알죠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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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미수와 시현이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다미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난 아닌데! 나 시현이 이렇게 엄청 쳐다보고 저는 누가 틀어도 나 아닌가? 나야 나! 내 배야! 아 너무 웃겨 인 더 프라즈! 셀카 타임 달래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이거 나 아닌데? 난다? 아 미치겠다 아니 반응이 난다 소시지 취했다고요 우리? 그쵸 썸냐들의 사랑에 취해버림 아니 누구야? 나 아닌데? 저도 아닌데 너무 찬다 저 아닌데? 아니 애들 왜 자꾸 꼬르륵거리는 거야? 근데 요즘 배절이 겨울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저에서 참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그 와중에 단어 하나하나 다 표현했어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오늘 텐션 대체 무슨 일? 텐션! 텐션을 한번 들어볼까요? 오케이 넌 지금 잘하고 있어 오늘 잘 자랐어요 이제 잘 잘 수 있겠어요? 음 잘 잡고 싶다 하십니다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구요 네 자요 안녕 안녕 아니 이렇게 큰 마무리 한다고 우리끼리 즐거운 무릎 야 진짜 내일 이거 흑역사다 아니었다 인스타 감사합니다.